성경 주옥으로 풀다 제 37강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 말씀 강설하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마태복음 10장 37절 보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느니라 자기 생명을 찾는 사람은 잃을 것이오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은 사람은 찾을 것이라 아버지나 어머니 또 아들이나 딸 부모님과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나에게 합당하지 않는다 나라는 건 당연히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아들과 딸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것도 나에게 합당치 않다 예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보다 더 나를 사랑해야 되고 아들, 딸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되고 또 자기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이런 뜻인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인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가정, 부모, 자식 사실 자식, 부모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고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인연을 천지인이라는 지역의 학문적 체계를 가지고 본다면 먼저 우리가 땅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지연, 학연, 우리가 사실 뭐 어느 지역이다 어느 나라 사람이다 또 어느 학교를 나왔다 무엇을 배웠다 이런 지연, 학연으로 얽히고 섞여서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거기에서 살아간다는 의미인데 그것은 그대로 세속적인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고 또 사람의 입장에서는 혈연 이런 학연 지원보다 사실 혈연이 중요하죠 내 자식, 내 부모, 내 형제, 내 가족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믿고 또 사실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어떤 사회적 명예나 자리를 할 때도 이런 데에 그 달려서 우리가 일을 하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혈연적인 관계를 넘어서는 게 바로 이거 같습니다 부모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 또 아들, 딸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 그것은 뭐냐 바로 하늘적 입장에서 법연 법이라는 건 진리라는 뜻이죠 법의 인연, 진리의 인연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한 것은 바로 하늘의 진리, 뜻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진리를 근거로 살아가야 뭐야? 자기 생명을 잃은 사람도 다시 찾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이 말씀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본성, 자기의 마음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게 하겠다는 마음을 내지 않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른 거잖아요 그러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는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진리의 인연, 법연,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진리에 따라 살겠다라는 이 하늘의 뜻을 가지고 허련과 지연, 학연을 넘어서서 살아갈 때 뭐다? 바로 하늘의 진리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로 나야로 인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음과 찾음 사실은 잃는 것은 나의 생명 육신적인 생명이라면 얻은 것은 뭐요? 찾는 것은 자기의 영적 생명이죠 영원한 영적 삶을 얻을 수 있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우리 인간의 존재를 영과 혼과 육이라는 말씀 속에서 육신의 생명은 잃을 것이지만 사실은 영혼의 구원을 받을 것이죠 그러나 자기의 육신적 생명만 찾는 사람은 뭐다? 자기의 본래의 모습인 영혼 하늘의 말씀을 잃어버릴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